영어로 어떡해? 서라님 언니 네 아 안녕하세요 영어로 어떡해? 예호스트 정서라입니다 제가 순간 멍때렸네요 제가 요즘 일이 사실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머리가 쉴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멍때리다 멍때리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멍때리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멍때리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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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어떡해? 제이디 헤이 제이디 멍때렸어? 예 sorry I spaced out 멍때렸어요 We spaced out 멍때렸어요 I spaced out 멍때렸어요 I spaced out 멍때렸어요 Yeah